여기 엄마 닭 1호는 여기 와서 뺑아리랑 다같이 밥 모이를 먹는데 저 엄마 닭 3호는 항상 여기 같이 와서 못 먹네요. 엄마 닭 3호의 뺑아리들은 다같이 와서 먹는데 참 엄마 닭 1호는 또 지금 저렇게 똥아리들한테 가서 저러고 똥아리들도 그냥 전에 엄마 찾겠다고 아직도 저러고 있네. 이제는 좀 서로 그냥 떨어질 때도 됐는데 왜 저런데 야 너네는 빨리 밥이나 가서 먹어 왜 자꾸 여기 와서 그냥 엄마 찾고 있어 애들도 아니고 이제는 다 컸잖아 빨리가 밥 먹어 까만 것들 요거 색깔이 이제 점점 이뻐지네 요거 제일 작은 놈은 글도 많이 약한 거 같네요 처음에도 엄청 약하더니 틀도 약간 좀 안 좋고 틀이 저렇게 요 놈은 알락달락한 놈은 막낸데 제일 커요 보니까 요쪽 뺑아리들도 많이 컸습니다 진짜 많이 크네 야 너는 빨리 저 가서 밥이나 먹어 왜 자꾸 여기서 그냥 어 새끼들 그냥 걱정하고 있어 니 인생 살아 니 놈 요 청계 5마리는 아직도 저쪽에 가서 모이를 못 먹고 있었어요 자꾸 피하네요 얘네들은 엄마가 없다고 요 요 뭐지 요기 노란 요 얘네들이 자꾸 얘네들을 쫓나봐요 엄마가 없다고 서러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이를 뿌려줬는데 요 놈들이 또 여기 와서 먹네 시비리나 작은 놈들이 더 그냥 오호 조그만 게 더 그냥 센 양하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도망치구나 아이고 요것들 그냥 토종 따기라고 터세하는 거야 너네가 응 조그만 것들이 시비리나 적으면서 저 청계닭 작은 놈이 저 날개가 다 저렇게 부러지고 털이 좀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요 놈들이 맨날 쫓아서 그렇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들을 바꿔 놔 볼까 너네가 이제 어떻게 지내나 보게 응 엄마 닭 1호를 여 놓고 엄마 닭 너네 엄마를 뼈서 간다 쪼끄만 것들이 그냥 터델을 하고 있어 여기 엄마 닭 이러는 새끼들이 걱정돼요 계속 그냥 지는 밥도 안 먹고 맨날 놀고 있어요 엄마 닭 1호를 이틀이나 한 3일이 됐나 3일 동안 이렇게 빼냈는데도 저러니까 다시 넣어줄까요 어떻게 될까 자 엄마 닭 1호를 이 안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닭 3호는 저쪽에 도망쳤네 엄마 닭 1호랑 뺑아리들이 또 이제 기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엄마 닭 1호를 다시 넣어놨더니 청계랑 엄마 닭 1호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저기 엄마 닭 3호하고 뺑아리들은 다 구수위가 있네요 아까 저 엄마 닭 3호의 뺑아리가 센 척하고 청계를 막 쫓고 그러더니 이제는 뭘 찌감치 있네요 참 이것이 바로 엄마가 없어 가지고 이거 서러움이구나 어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